여호와여 우리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우리 왕들과 기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.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죽게 반역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 애연자들을 시켜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.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 듣기를 싫어했습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. 우리는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.